남양주 운길산역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그린 어울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남양주시 조안면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높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장식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원들을 비롯해 농업단체장과 시민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업 추진 대표의 인산말,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격려사, 내빈과 유기농업인들의 테이프 커팅이 이어졌습니다. 기념행사 후에는 매장 내부로 들어가 유기농산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린 어울터 운길산역점은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 중 우수 상품들을 선별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린 어울터 운길산역점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